오늘은 싱글벙글 fm리스트들이 긁히는 신조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남초에서 쓰이고 있는 충격적인 은어 닭장냄새라는 이 글을 보시죠. 나이든 여자의 중요 부위에서는 닭장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남초에 퍼지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이 어떤 식으로 닭장냄새를 사용하는지 예시를 보이게 됩니다. 아 아줌마 닭장냄새나니깐 저리 가라고요. 같은 식으로 쓴다고 속상해하는 fm일동 여러분들. 여러 남초 커뮤니티에 완전히 정착한 은어이다. 라면서 굉장히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남초 용어는 격이 다르다 여초에서 쓰는 느개비 같은 용어는 새발의 피다. 같은 식으로 fm들이 쓰는 은어는 고결하지만 남성들의 은어는 불결하다 말하는 여성들. 와 진짜 역겹다 그냥 저 존재가 비위상해. 저런 말 쓰는 애들 안 씻고 다닐게 뻔한데 자기 객관화가 안되나 니나 좀 쳐 씻고 다녀라. 같은 식으로 굉장히 화가 났음을 보이는 여성들의 반응.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닭장냄새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별로 화가 나거나 별 느낌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여성들은 개같이 긁힌 모습을 보이면서 날뛰고 있습니다. ㅅㅂ 냄새는 지들이 더 많이 나면서 지하철 옆에 남자 앉으면 십중팔구 냄새 난다. 상상 속의 냄새 아니냐 닭장냄새는 지들 50ㅂ이율에서 나는 거다 여자들에게는 전혀 나지 않는 냄새고. 같은 식으로 말하는데 긁혀서 날뛰는 모습을 보니 웃기기만 하네요. 실제로 fm을 하는 여성들은 옷을 다 입었는데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난 지렴이나 염증 하나도 없는데도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남친이 밑에 핥고 키스하는데 기절할 뻔했다 내 냄새 때문에. 같은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걸 보면 우리 fm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굉장한 냄새를 알기 때문에 저런 식의 닭장냄새 드립에 굉장히 환하고 긁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냄새가 안나는 여자들은 긁힐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닭장냄새라는 워딩은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에 퍼져나갔고 그 모든 커뮤니티는 한마음 한뜻으로 개패고 싶다 같은 원초적인 욕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긁혔는지 티를 내고 있으며 닭장냄새에 긁히는 여성들은 이 단어를 뺏어서 사용하자는 재밌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창의력이 없어서 남성들이 잘 만들어 놓은 단어를 빼앗아서 써야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정도로 닭장냄새에 지독히 긁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닭장냄새에 대응해보겠답시고 이상한 걸레 냄새 같은 단어를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신경 안 쓰면 아무런 상관없는데 우리 여성들은 실제로 닭장냄새를 매일 맡는 사람 마냥 발작을 하고 있으니 이거 이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성병진료 환자의 70%는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병에 감염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건 10대 청소년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심각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0대 여성 환자는 청소년 성병환자 인원 중 81%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째서 닭장냄새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아닌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한국 여성들의 행실이 나은 결과물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저는 닭장냄새라는 아주 좋은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즐거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우유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닭장냄새나요 아줌마